방금 저기 앞에 마일꼬리 왔다갔어 니가 어떻게 된 쌍둥이야 뭐야 어딨어 지금 뭐야 저거 저 뭐야 잘 살아났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자 너꾸녀야 강남 최고의 오빠 도치가 왔다 내 번호 딸 생각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는 깨똑 친구는 끝났다 오늘 일대일로 마사지 드자 잠깐만 팬가입 축하드려요 뭐야 잠깐만 잠깐만 기울이 잠깐만 기울이 도꾸녀는 아니야 여러분들 도꾸녀는 아닌데 하나가 서있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 누군지 어디 어디 많이 들어 있다 도꾸녀 소리 들은 사람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소리 들은 사람 도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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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나갔다 또 지나갔다 콜라 웃는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닦아졌어 소리.. 생각이 없는 거고.. 이쯤에서.. 나 왔다 들어왔다 방금.. 빨리 왔다.. 칼 속도 세진다.. 와..떡는다..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옆에 와갖고 우리.. 우와.. 조심조심.. 뭐야.. 조심.. 문이 왜이렇게 뻑뻑이 났어? 와.. 깎고 완전 들려버려 지금.. 어..뭐야.. 어..뭐야.. 저 카메라 옆에 있어요. 긴장해가지고 지금. 저 옆에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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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고 따로 와. 앞에 또 나왔어. 뭐야? 저거 뭐야? 여러분들 앞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뚝대가 나온다 저거. 뭐야? 방금.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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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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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온다! 저리 가! 저리 가! 여러분 지금 평상시때보다 뜰러요 지금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여기 있는데 뭐야? 왼쪽에 네가 왜 있어 저기에?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여러분들 마일꼬리 왔다갔어 저기 앞에 뭐야 저거? 너 못 봤어 방금? 앞에 안 보고 있었어 저기? 네 뭔데 너하고 똑같은 애? 어떻게 되겠지? 지금.. 방금 들어왔다 방금.. 방금 여러분들.. 방금 여기로.. 방금 여기로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마일꼬리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기어서.. 기어가지고.. 방금 여기.. 기어서 왔다가 방금 왔어요 아.. 아.. 이 소리.. 아.. 뭐야.. 아.. 막 뭐지나갔어.. 소리 드는 사람 방금 또.. 뭐야? 야! 나 올라간다 야! 뭐야? 말 걸어봐봐 뭔가? 뭐야? 빨리 걸어봐봐 뭐야? 왜 이렇게.. 나 이런거..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너가 어떻게 내 쌍둥이야?! 전화치지마 저게.. 어지러워 자꾸 따라가지마 도대체 뭔 말이야 저게 난 너한테 희망을 먹었거든 그만 따라가줘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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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다시 들어간다 휘리! 야! 들었지? 네 웃음소리 뭐야? 웃음소리 또 난다 조심해..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방금 뭐 지났어 방금? 여기 어디있다 어디있어 지금 뭐야? 어디있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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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지금 흰색 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야? 어딨어 지금? 뭐야? 학교 종소리.. 학교 종소리.. 너 들었냐? 학교 종소리! 어? 어? 너 들었어? 들었으면 선명히 들었어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도망오면서도 여러분들 너 아까 마이콜 너 창문 쪽에서 손 잡았고 너 잡아당겨서 안됐어? 도망칠 때도 마이콜 창문 달려가는데 마이콜 잡아당겼어 창문 안으로 지금 그게 뭐였냐면 노크녀였어요 노크녀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대로 하얀색 천이라게 하얀색 믿을 사람 믿고 말란 말어 믿으라고 말 안해요 여러분들은 구신한테 당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그래야지만 아 구신이 있다 없다 그거를 그때서야 실감을 할거에요 아까쯤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보세요 희casting 뭐 아씨 깜짝이야 나 너무 놀랬다 여기 지금 구신 기운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발자국 아니면 물이에요 물 발자국 아니라 물이라고 발자국 습기 자꾸 이상한 말로 이게 발자국입니까? 발자국이에요? 이게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아닙니다 그게 왜.. 이게 여기에만 유독 많은 이유가 구신이 기운 낸 그 소리.. 아 뭐야 또.. 뒤에.. 가고자.. 웃음소리.. 또 난다.. 또 난다.. 웃음소리.. 또 난다.. 웃음소리.. 또 난다.. 또 난다.. 또 난다를 был.. 또 모모님.. 또 난다 또 난다.. 또 난다..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이거에 재미를 붙였다 재미를.. 재미를 붙였다구 지금 방금 또 뭐 하얀거 지나가서.. 아.. 검정색하고 하얀색인데.. 뭔지 모르겠어 지금 어? 뭔 소리야? 어디갔어? 어? 뭐야? 뭐가 오셨어요? 어디갔어? 방금 또 있었는데.. 어? 천장에서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어디있어? 어? 저기 나타났다 뭐야? 뭐 나타났는데 저기.. 뭐야? 어디갔어? 저거 뭐야? 방금 전에 얼굴.. 얼굴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저거 뭐야?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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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방금 따라왔는데 뭐야..? 뭔 소리야 또..? 들린 사람..? 왜.. 놓고.. 뭐야..? 청장.. 청장.. 천장에서 지금 소리나 여기 지금 돌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내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담산자님 아..뭐야..아..머리야..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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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잠시만..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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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머 세uft 세uft 세姉 세nect 세 Lat 세 postal 잠시 괜찮아 저리 가라고 했어 너 지금갈 저리 가라 제발 제발! 너 진짜 너 왜 진짜 다 있어 좀 질발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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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